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완전 그지같은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보죠. 제목, 잘못을 했고 첫 대응이 그지 같으면 이렇게 정말 딱 한방에 시공창 나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마셔봅시다. 발꿈치 각질라떼. 원제, 카페 위생문제 고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탈 죄송합니다. 제목 그대로 어떤 카페의 위생문제를 고발하는 거고요. 동시에 해당 브랜드의 위생교육 강화를 바라며 오직 공익을 목적으로 100% 사실만을 적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일로 인해 프랜차이즈 전체 혹은 추측성 마녀사냥은 삼가 부탁드려요. 키오스크로 결제를 하고 커피를 기다리는데 가게 안에서 발꿈치 각질을 정리하던 분이 나오더니 제가 마실 커피를 제조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아 사진 보죠. 이렇게. 아 발꿈치가 아니고 발가락이네요. 죄송합니다. 이 장갑을 끼고 이걸 한 거죠. 그리고 그런데 각질 정리할 때 끼고 있던 그 장갑 그대로 말입니다.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고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마치 발가락 각질 가루가 커피에 들어간 느낌이랄까요? 그래도 싸우긴 싫어가지고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고 상황 설명을 하면서 환불을 해달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면서 위생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부디 이게 그냥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었길 바라며 반드시 꼭 강화하시길 바랍니다. 자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뭐야 처음엔 제목만 보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했는데 아이씨 이게 뭐야 미친 개세다 이거 달랄랄랄랄랄 앞으로 커피 못 마시겠다 2번 딱 보니 알겠네 꽁꽁꽁이네 거기 어디 지점인가요? 말해봐요 저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어딜 보고 꽁꽁꽁이라고 하는 거죠? 쓴이 닉네임 보고 알았습니다. 꽁꽁꽁 말고 3번 헐 미친 눈썰미 지리네 꽁꽁꽁 2번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보기만 해도 토가 쏠리네 게다가 저렇게 하다가 쓴이랑 눈도 마주쳤다면서요 그런데도 쌩까구 그냥 제조를 했다고 손도 안 씻고 아예 개념 자체가 없는 거네 위생개념이 모르는 거야 3번 제발 쓴이 저기 어딘지 정확히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는 공익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상호 오픈해야 됩니다 위치도 네 댓글 맞아요 어느 지점인지 최소 해당 지역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저 커피 진짜 좋아하는데 너무 더럽다 진짜 제발요 똥 좀 걸을 수 있게 지역만이라도 알려주세요 4번 미친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이제는 본사 로고만 봐도 구역질 올라가고 이미지 개 박살나게 생겼는데 사태의 심각성도 모른 채 교육 강화 이랄지 제정신이 아니구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상을 해줬으면 최대한 좋게 또 조용히 넘어갈 텐데 본사 대응 진짜 멍청하다 이제 뭐 다 타 죽겠네 뭐 5번 이뿐만 아니라요 위생장갑을 끼고 오직 지 손만 깨끗한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쓰레기랑 돈 같은 거 만지다가 그대로 음식 만지고 지 손만 깨끗한 거야 네 댓글 그렇지 이러니까 요즘은 장갑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저 자기 손 보호용으로 끼고 있는 거야 반대지 개념이 반대가 돼버렸어 6번 본사도 정말 웃긴다 아니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니 뭔 소리야 이게 아예 그냥 불에다가 화약을 트럭즉 들이붓는구만 진짜 누구만 맞더나 다 타 죽겠다 이제 7번 이러니까 음식점에서 라텍스 장갑을 끼면 나는 무조건 그런다고 보고 있으면 그 장갑을 끼고 별 날지를 다 뜰더라고 그대로 음식 재료도 만지고 돈도 만지고 담배도 피우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그런데 꼴에 장갑을 끼웠다고 손은 또 안 씻네 이러니까 이런 식재료 오염 예방차 끼는 게 아니고 자기들 손 보호하려고 끼는 거지 차라리 장갑은 안 끼고 손을 자주 씻고 그게 훨씬 더 깨끗한 걸 모르나 으이 더러워 대댓글 저도 예전에 친구랑 짬뽕집 정말 유명한데 갔는데요 주인 아저씨가 발톱을 깎다가 마중하길래 너무 더러워서 그냥 나온 적이 있어요 8번 각질 라테 각질 스무디 각질 리카노 9번 뭐라고 도와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진짜 큰 실수하네 내일 되면 피눈물 흘림이 후회하겠다 추가 다음날 올라온 겁니다 제 신상이 특정될까봐 너무 추격을 했던 모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네요 근데 뭐 어차피 이제 더 이상의 방문은 없을 테니까 좀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추가 좀 하겠습니다 당시 주문은 가게 밖에서 키오스크로 했던 거고요 여기가 오프닝이라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내부를 흔히 다 볼 수 있는 구조고 저 말고 다른 손님도 없었어요 그리고 해당 매장은 제가 다니는 직장 근처에 있는 곳이라서 지난 1년 동안 거의 매일 출근 도장을 찍었었고 한 달 전에 점주가 바뀌었어요 사진에 나오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더니 그 이후로 이런 비위생적인 일이 몇 번 있더라고요 눈에 보였죠 하지만 괜히 잔소리하는 진상 취급받는 거 싫어서 또 여기서 직장 다니는 동안에 계속 갈 거니까 제일 가까우니까 정말 어지간한 건 다 참고 넘겼는데요 어제 주문하고 기다리다가 이런 모습을 발견하니까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본사한 컴플레인 혹은 식약처에 신고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따로 찍어둔 겁니다 제가 온 걸 보고서도 계속 각질 제거를 했는데요 그래도 설마 이 상태 그대로 커피까지 제조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특히 근처에 다른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분이 대신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냥 넘어갔겠죠 그런데 주문 들어가자마자 직원분이 샷을 내리길래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각질 손질하던 사장님이 나오더니 발 만지던 손 그대로 나머지 작업을 하는데 와 이거 보고 진짜 너무 놀라고 벙쳐가지고 순간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꿈꾸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도 그간 한두 달밖에 안 됐지만 안면 제법 있는 사이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 계속 여길 와야 되니까 그냥 말 안 하고 이번에도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그러려 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저의 행동이 본의 아니게 많은 분들한테 답답함을 유발했다면 심심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죄송해요 댓글 1번 얼씨구 그래 이제 사 사과문 올리고 난리 부르스인데 이 정도면 사과란 교육을 할 게 아니라 감행 자체를 해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런 지점이 번듯이 장사를 하게 만드는 그런 브랜드를 세상 어떤 누가 돈 주고 사먹겠어 미치지 않고서야 아니 브랜드 이미지 관리 안 하나? 처군이가 없네 이제 봐봐 죄 없는 다른 지점들이 피복에 생긴 거요 어이고 지금 기사 뜨는 거 이 악물고 맡고 있을 거예요 끌 끌 끌 끌 끌 2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꽁꽁꽁 5년차 영업 중인 점주입니다 아까 점주님들 단톡에 해당 게시글이 올라왔고 이게 뭔가 싶어 봤는데 정말 너무 충격이라 말이 안 나옵니다 이렇듯 한 매장의 잘못으로 인해 영업 열심히 하는 전국에 있는 저 포함 다른 매장에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사에서도 해당 매장 및 전국 매장을 상대로 강력한 위생교육을 시행하겠다니까 일단은 지켜봐야겠죠 답답한 마음이 가득한데 본사에서 잘 대응해 주길 바라고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 대댓글 처음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다 이랬는데 글쎄요 지금 너무 큰 믿음을 주는 거 아닙니까 나는 못 믿겠는데요 3번 와 이거 보고 너무 심각한 수준이라 항의하려고 들어갔더니 홈피에 사과문이 올라와 있네요 그래요 일단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다고 4번 공익을 위해서 쓴이 대신 내가 씁니다 꽁꽁 깽깽역 땡땡점 사 먹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걸 넘어서 다른 지점들이 피해를 보면 안되니까 내가 총대 매고 밝히는 거야 알았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밝힐 수가 없어요 대댓글 아니 공익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데 생각은 좀 짧네요 누구나 다 살면서 실수를 하는 법인데 거기다 큰 돈 들여 차린 매장이 그런 매장이 받아야 할 타격도 생각을 좀 하셨어야죠 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공익이 한 가정을 불행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좀 하고 삽시다 이거 말고도 경각심을 주는 방법 얼마든지 있다고요 왜 이렇게 못됐어 대댓글 장난하냐? 아니 발 각질이 어떻게 실수가 되는 거야? 내가 아는 실수는 커피를 엎지르거나 착각을 해가지고 레시피가 틀리는 정도인데 각질이 실수라고? 염병? 끌 끌 끌 끌 끌 끌 끌 2번 실수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다른 지점 망하는 건 안 보이나봐? 눈에 각질 꼈어? 5번 이야 본사 대응이 너무 빡대가리라서 뭐 할 말이 없네 끌 끌 끌 아니 저건 뭐 얼마나 한다고 그냥 바로 환불해 주고 사과의 의미로 교환권이라도 몇 개 주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생교육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을까? 이야 정말 멍청하다 아니지 아니지 혹시 그 상담했던 직원이 회사 나오기 직전에 회사 엿먹인 건가? 그런 건가? 그렇구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과는 타이밍이고 숙이는 각도라고 잘못을 했고 그게 들켰거나 그러면 최대한 빨리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엎드려야 돼요 본심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진심을 다하는 척이라도 해야 됩니다 엎드리고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면 누워가지고 배를 발랑 까 보이는 그런 액션을 취해야 돼요 이거 마지막 댓글이랑 비슷한 거죠 여기서 해당되는 거는 뭐냐면 당연히 환불해 주고 뭐 저기 말하는 교환권 몇 개 준다든지 해가지고 말로 어머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교육 똑바로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작은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건데 이제 봐봐 다 터져가지고 난리 나버렸잖아 못 막아요 이거 복구하려면 한참 걸리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과는 신속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